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날이 많이 더운데 오히려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에어컨도 있고. 두 번째 주인데 지난주에 공부한 게 시험에 세 문제 정도밖에 줄지 안 됩니다. 반드시 나오는 것은 용어정이 한 문제, 중계대사물 한 문제, 공인중개사제도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하는 내용이 시험에 집중적으로 많이 출제됩니다. 우리 문제풀이 책은 33페이지 중계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입니다. 우리 용어정이 지난주에 용어정이에서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 절차 이 말은 개업 절차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요약집은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약집은 21페이지 중계사무소 개설 등록. 등록이라는 것은 등산할 때 등자입니다. 오를 등자, 기록, 기록할 녹자, 기록을 올리는 게 등록입니다. 즉 등록대장에다가 이 사람은 중계업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장부에다 올리는 것을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격증은 시 도지사한테 자의증을 따가지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다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개업하려면. 그럼 여러분들은 경기도지사한테 자의증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천시장한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개업하려면. 자의증만 땄다고 곧바로 그냥 중계업을 하면 무등록 중계업자로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등록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록 절차. 개업 절차입니다. 등록 절차라고 하면 등록 절차. 등록이라는 말을 쓰는 건 딱 3번 나옵니다. 공인중계사, 중계사무소 개설 등록, 그 다음에 인장 등록,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해서 딱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업 절차입니다. 등록 절차가. 개업하려면 먼저 공인중계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됐는데 변호사는 자격 취득하지 않고 등록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변호사도 등록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변호사도 중계사무소 개설 등록하려면 공인중계사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변호사들도 공인중계사 자격 많이 취득했습니다. 법무사들, 세무사들 특히 많이 취득했습니다. 왜? 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업무하면서 중계업 해도 되니까 자격을 현재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공인중계사 자격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합격하고 나면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만 따가지고 장롱면으로 가지고 있으려면 실무 교육을 받을 필요 없죠.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중계업 못합니다. 반드시 사무소가 있어야 됩니다.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이어야 하고 무허가 건물, 가설 건축물은 안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사무소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남의 건물이라도 됩니다. 꼭 자기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고 나서 등록신청을 사무소부터 먼저 확보한 후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등록신청은 등록관청에 합니다. 지적법에서는 소위 소관청 이렇게 부르는데 법마다 허가관청, 신고관청, 등록관청 이렇게 부르는 이름은 다른데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등록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등록처분 및 서면 통지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서면 통지해야 된다.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등록증 교부 오늘 문제에도 있습니다. 7일 이내에 등록증 교부해야 된다. X입니다. 서면 등록처분 통지는 7일 이내인데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 해야 되는데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되는데 단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업무 개시는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됩니다. 그런데 3개월 이내 업무를 개시해야 된다. 이런 오늘 문제에 있습니다.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3개월 이내 업무 개시해야 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고 다만 3개월 이내 업무 개시를 안 하려면 휴업 신고를 해야 돼요. 3개월 초과해서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 안 하면 3개월 초과해서 무단 휴업한 것으로 보아서 100만 원 가태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3개월 이내 업무 개시해야 된다. 이런 명문 규정은 없지만 3개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 안 하려면 휴업 신고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3개월 이내 업무를 개시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도 업무 개시 전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법조문에는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5조 1항에는 보면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전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신청만 하고 곧바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왜? 개업 공개사의 용어정이가 개업 공개사는 등록한 자가 개업 공개사입니다. 등록 처분을 했을 때 비로소 개업 공개사가 됩니다. 그래서 등록 처분이 있기 전에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그러나 기출문제 나온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기출문제가 중요하니까 계속 기출문제 패턴에서 무조건 70%는 최소한 70%는 무조건 기출문제 지문 그대로 나옵니다. 최대 30%까지가 새로운 지문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은 통상 80%가 기출문제 지문이 나옵니다. 어렵게 내면 70%만 기출문제 지문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아니다. 무등록이 아니다. 즉 등록 처분을 받고 나서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등록 처분 통지 받고 나서 곧바로 중개업을 하면 즉 보정 설정 안 하면 임의적 취소 등록증 교부해서 개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인장 등록 안 하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지언정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라고요. 등록 처분 통지를 받으면 자 인장 등록 오늘 문제에도 있습니다. 인장 등록 중개 행위에 사용할 도장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언제 하면 되냐면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최소한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법조문에는 포괄적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문에는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한다고 하면 틀린 말 아닌데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해도 된다. 이건 X라고요. 등록증에 찍어야 되니까 사실상은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33페이지 문제풀이 교재 33페이지 문제 보면서 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공인중개사일지라도 중개업을 영리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죠. 자익증만 땄다고 등록 안하고 곧바로 중개업하면 무등록중개업자라고 했죠. 무등록 등록 안 하면 무등록이에요. 무등록중개업자입니다. 1번 맞습니다. 1번은 시험에 나왔지만 2번 지문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시대에 이런 걸 질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실제 손님 받을 게 아니고 인터넷상에서만 알선 할 건데 등록해야 되냐 유권에서 등록해야 된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만 하던 직접 손님을 대면 손님을 받든지 어쨌든지 간에 무조건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인터넷으로만 하려고 해도 사무소 갖춰야 돼요. 그런 질문 많이 올라와요. 인터넷으로만 할 건데 그냥 집에서 하면 안 되냐 컴퓨터 갖다 놓고 안 된다. 인터넷으로만 중개를 업으로 하더라도 이 등록 기준을 적용하니까 중개사무소도 갖춰야 된다. 그리고 등록도 해야 되고 실무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게 사전요건이잖아요. 이런 걸 다 갖춰야 된다. 2번 지문은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컨설팅만 하려면 등록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으로 하려면 등록해야 됩니다. 컨설팅은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컨설팅만 하려면 중개업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이게 컨설팅인지 중개업인지 굉장히 구분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대부분 무등록 중개업자가 그냥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간판 달아놓는 게 아니라 간판에는 부동산 컨설팅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유리창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적어놨어요. 중개라는 말은 안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컨설팅 업체에 중개도 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이러더라고요. 그 자의증 없는데 계약서 거기서 쓸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누가 민원 넣으면 수사하게 되면 아마 무등록 중개업자로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자의증 따가지고 해야 되겠죠? 어쨌든 컨설팅은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컨설팅만 하려면 등록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컨설팅이 부수해서 중개업을 하려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으니까 등록해야 됩니다. 4번 지문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원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시험에 이거는 자주 나오는 부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러한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시험에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요약집을 한번 구페이지 요약집 구페이지 서브노트 요약집 같은 말입니다. 요약집 구페지를 보면 맨 밑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구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보면 이게 소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연결할 수 있는 법인을 다른 말로 특수법인이라고도 합니다. 편의상 특수법인 그 박스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지금 등록 X의 말은 등록 안 한다는 이야기죠? 등록하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하나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그 특별 뭐라고 돼 있냐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업 하려면 등록해야 된다. 법제 구조에 이렇게 돼 있고요.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등록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는 해야 된다. 하나는 안 해야 된다. 뭘 적용하냐고 두 개 서로 다르면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충돌하면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죠. 그래서 농업협동조합법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특별법이라고 그래서 특수법인이라고 한다고요. 특별법에 의한 법인을 특수법인 따라서 등록 안 해도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해야 된다. 특별법에서는 안 해도 된다. 그럼 특별법을 적용한다고요. 그럼 예를 들면 민법임대차와 주택임대차가 충돌하면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법 법을 적용하죠. 민법임대차에는 최단기 존속기간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주택에서는 최단기가 무조건 최소 2년은 보장해줘야 된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법법이 특별법이니까 주택임대차법법을 적용한다. 5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거래계약의 효력요건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거래를 중개한 경우 그 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5번이 틀렸습니다. 무효는 아니고 유효하죠. 자 무등록 중개업자가 무등록 중개업자가 소개를 했다고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을 소개했다면 이 거래계약은 유효하고 단지 무등록 중개업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입니다. 효력요건이 아니고 적법요건입니다. 만약에 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매수인 매도인은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인지 아닌지 일일이 등록관청에 확인해가지고 계약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효력요건은 아니고 적법요건입니다. 허가 이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허가는 적법요건이고 인가는 효력요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인가의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허가 안 받으면 무효죠.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 안 받으면 매매계약 무효고요.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 안 받아도 무효입니다. 계약이 그러나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안한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해도 매매계약은 효력 있다. 무효 아니다. 유효 하다. 다만 이 무등록 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 보수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는 중개 보수 못 받습니다. 받기로 약속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 통념상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를 못 받지만 업자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우연히 한두 번 무등록 중개 하고 보수 받기로 한 거는 사회 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 업자 직업적으로 하는 2번 2번 같은 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등록의 갱신제도 5번 입니다. 5번 옛날에는 허가 갱신이 있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우리 지금 운전면허 10년인가 얼마마다 갱신하는 게 있죠. 그런데 등록은 갱신제도가 없습니다. 세무회계 전산회계인가 이런 거 와이퍼 보니까 전산회계 이런 거 자격증이 있는데 갱신해야 된다더라고 다시 시험 봐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격증 효력 상실된다더라고요. 면허증 그런데 운전면허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인가 이렇게 한 번 10년마다 갱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허가나 등록은 등록이나 자격증은 갱신제도가 없습니다. 공인인계사 자격증 따면 영원히 유쇼합니다. 그리고 한 번 등록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 등록 취소 등이 되지 않는 한 따로 갱신할 필요가 없다.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시험에 2번은 잘 안 나오니까 아까 3번 적법요건이라는 게 효력이 효력요건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처벌만 받을 뿐이지 무등록중개업자로서 무등록중개업자가 그래도 유효하다. 그 다음 향문상 허가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렇습니다. 허가의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가의 성질이 아니고 유효하고 처벌받을 뿐입니다. 기속적 행정행위다. 이 말은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다. 오늘 아침에 MBC 뉴스에 보니까 어디 제주도인데 아파트가 거의 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왜 옆에 오피스텔 지어가지고 오피스텔하고 거리가 2미터밖에 안 떨어졌더라고요. 벽이 무너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파트인데 그런데 건축허가 받았으면 사용성인 내주지 말라고 민원 넣었는데 결국 제주시청에서는 사용성인 내줬어요. 사용성인은 이거 건축허가 사용성인 이게 기속행위입니다. 자유재량행위가 아니고 그래서 인천검단의 왕릉뷰 아파트 다 사용검사 다 받았어요. 이건 기속행위라는 얘기에 자유재량행위가 아니고 허가 받았거나 또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내용대로 건물 다 지었으면 사용성인 또는 사용검사 건축법에서는 사용성인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라고 하죠. 내줘야 된다고요. 건축법상 허가도 기속행위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등록도 기속행위다 이 말은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다 이 말은 등록요건 맞으면 무조건 등록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중개사무소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투기조장할 우려가 있으니까 등록 안 해주겠다 안 된다고요. 무조건 자격증 따가지고 결격사유에 해당한 안 되면 여러분들은 뭐 어디든지 등록한다고 하면 무조건 등록해줘야 된다고요. 거부하면 안 돼요. 재량권이 없어요. 공무원은 요건 맞으면 반드시 등록해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5번 일신전속적이다 이 말은 한 사람 몸에만 전적으로 속해 있다. 양도 대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신전속적임으로 따라서 그 개혁공개사가 사망하면 별도의 등록 취소 없어도 등록 효력은 상실됩니다. 그 몸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몸에 따라다니는 것이다. 운전면허증 모든 자격증은 다 일신전속적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없어요. 그 사람 죽으면 따라서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자격의 효력 등록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2번의 답 4번인데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최근 20년간 어쨌든 4번이 답입니다. 등록갱신제도 4번 문제 4번 문제 4번 문제 등록기준으로 오른 것입니다. 등록기준으로 오른 것 1번 뭐의 등록기준이에요? 지금 법인이죠. 법인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3번에 있습니다. 등록기준 자 1번 분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법인은 분사무소 분사무소가 지사 지점이죠. 두어야 되는 게 아니라 둘 수 있죠. 지사 지점 없어도 돼요. 그냥 본사 하나만 해도 돼요. 꼭 두어야 한다. X 2번 주식회사 이어야 한다. X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프린터 3번에 보면 등록기준 법인의 등록기준 중요하다고 했죠. 동그라미 1번 상법상 회사이라도 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라도 되고 단 사회적협동조합은 안 되고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죠. 주식회사 이어야 한다. 꼭 주식회사 일 필요는 없고 상법상 회사가 주식회사 한명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다섯개가 있어요. 꼭 주식회사 일 필요는 없다. 물론 주식회사라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2번 X 3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우리 프린터 3번에 동그라미 5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확보해야 되고 가설건축물은 안되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면적 제한은 없고 이렇게 되어있죠. 3번이 맞네요. 4번 34페이지 문제풀이책 4번에 3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3분의 1이 실무교육받아야 된다. 우리 프린터 3번에 동그라미 4번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책임자 소속 공인계사 전부 다 실무교육받아야 되죠. 실무교육은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3분의 1이 받는게 아니고 다만 3분의 1이 어디있어요.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죠. 프린터 3번 이 프린터 한 장 한 장이 아니고 두 장이네. 여기서 80% 맞출 수 있다고 있어요. 80점 문제 풀면서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자 4번 틀렸고 5번은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우리 프린터 3번에 동그라미 3번 대표자는 중개사 이렇게 적어놨죠. 중개사라고 적혀있습니까? 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줄인 거예요. 말을 길게 못 적어가지고 공인중개사 줄여서 그냥 중개사라고 한 거예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라고 돼있잖아요. 프린터 3번에 동그라미 4번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부 전부다 이제 이게 지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전부다 이게 프린터 3번에 있는 등록기준 이거에 관련된 문제라고요. 중요하죠. 그래서 한 문제는 나온다고 봐야 돼요. 지금 9번 10번까지 다 지금 똑같은 문제입니다. 7 8 9 10 다 똑같은 문제라서 10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거는 다 풀어보셨죠. 혹시 10번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프린터 3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법인의 등록기준 1번 대표자 및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이어야 한다. 프린터 3번에 동그라미 3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다고 밑줄 쳐놨죠. 제외인데 미시라고 해서 들렸다고요. 말장난이에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서 문제는 꼭 좀 여러분이 풀어보셔야 돼요. 미시라고 해서 X라고 대표자 포함이 아니고 제외라고 자 그래서 이게 유권해석은 반드시 2명 이상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대표자를 제외하고도 임원이 1명은 더 있어야 된다고요. 원래 상법에서는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면 대표이사 1인으로도 주식회사 설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혼자 하는 건 안 돼요. 왜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국토부에 상법에서는 대표이사 혼자 해도 되는데 우리는 왜 임원이 있어야 되냐 대표이사 빼고도 이렇게 하니까 혼자 하려면 그냥 개인사무소 미쳤다고 왜 꼭 법인 회사만 들려고 하냐 이러더라고 저보고 남이야 하든 말든 네가 왜 그러는데 이렇게 따지니까 어쨌든 안 된대요. 무조건 대표이사 빼고도 임원이 한 명은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 대표이사가 있고 나머지 임원이 한 명이 있으면 공인중개사 3분의 1이 이상이 공인중개사면 되잖아요. 그럼 공인중개사 몇 명이면 돼? 총 임원이 두 명이라고 대표이사 한 명 나머지 임원 한 명 그러면 공인중개사 몇 명 이상이면 된다? 아까 3분의 1 이상이면 된다고 돼 있잖아요. 대표자 빼고 그럼 대표자 공인중개사 몇 명이 해야 되냐고 두 명 중에서 최소한 두 명 다 공인중개사 해야 되죠. 대표이사 공인중개사 해야 되고요. 나머지 한 명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을 모가지 자르고 대가리 자르고 허리 자르고 잘라서 3분의 1로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한 명이면 한 명 다 공인중개사 해야 되잖아요. 3분의 1인데 그런데 두 명이라고 그러면 두 명 다 공인중개사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러면 임원이 총 세 명이면 대표이사 한 명이 있고 나머지 임원이 두 명이 있으면 공인중개사 몇 명 이상 해야 돼요? 대표이사 공인중개사 해야 되고요. 두 명의 3분의 1이면 뭐예요? 이게 두 명의 3분의 1이면 이거 3분의 1 2 나누기 3 하면 이거 얼마 나오지? 뭐 0.66666 이 정도 나오겠죠? 두 명의 3분의 1이면 그런데 사람을 0.6으로 쪼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해야 되죠? 그럼 대표이사 한 명하고 나머지 임원 한 명하면 두 명 해야 되잖아요. 세 명 중에 시험에 출제됐어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총 임원이 일곱 명인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일곱 명인 경우 이 중에 공인중개사가 두 명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대표이사 빼고 7명이라고요? 기출문제 질문이에요. 대표이사 빼고 7명이면 그 중에 2명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6명이 3분의 1이 2명이니까 2.333이니까 3명은 돼야 된다고요? 기출문제 나온 지문입니다. 계산하는 것도 나와요. 학교로만 계산하는 거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개실무도 좀 이거 연습을 안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고 틀려보고 연습을 해야 돼요. 대표자 빼고 3분의 1 이상 이어가야 한다. 밑 때문에 1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이 아니어도 된다. 프린트 3번에 동그라미 1번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한 협동조합 이어야 하죠.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되고요. 왜?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인 회사 만들려면 주식회사 합자 한 명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이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그럼 법인 지금 우리나라 법인이 뭐 한 500개 정도밖에 11만개 정도 중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법인 왜 만들겠어요 법인 제가 법인 만드는 사람 두 가지 부류를 봤어요. 제 주변에 법인 많아요. 중계법인이 하나는 영업이 잘 돼가지고 개인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 세금 줄이려고 아무래도 법인 하면 비용 처리하기가 좀 쉽죠. 가족들 다 대표이사 부회장 자기들끼리 가족들 다 임원 다 해요. 그래가지고 임원들 차 하나씩 다 주고 차량 유지부도 그냥 회사 경비해서 다 처리하고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 그렇게 비용 줄이려고 법인 만드는 케이스 하나 봤고요. 또 하나는 사기치려고 법인 만드는 분도 봤어요. 사기치려면 뭔가 대표이사 이렇게 돼 있는 게 좋죠. 무슨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러면 공신력이 있잖아요. 개인보다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인계사 아니어도 된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 합니다.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 합니다. 그 프린터 3번의 맨 위에 보면 단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 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법인 아니면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죠. 자 그래서 4번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이 재결된 경우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가 면제된다. 지금 특수법인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 특례면 특별한 예외죠. 특수법인에 대한 특별한 예외에 우리 프린터 3번의 맨 위에 까만 별표 등록기준 적용 안하고 책임자가 공인개사 할 필요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특수법인은 자격증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번은 특수법인도 확인설명은 해야 되고 확인설명서 작성해야 되고 계약서 작성 이런 거는 해야 됩니다. 특수법인도 군사무소는 주된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건 다 적용돼요. 보정 설정도 해야 돼. 특수법인 인장 등록도 해야 돼요. 특수법인 적용 안 되는 걸 우리 프린터 3번 맨 위에 등록기준 적용 안 한다. 등록기준 적용 안 한다. 이 말은 공인개사 한 명도 없어도 된다. 그래서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 특별한 예외 예외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답 4번입니다. 4번 특수법인 즉 지역농협도 계약서 작성 해야 된다고요. 확인설명은 해야 되고 보정 설정은 해야 되고 인장 등록은 해야 됩니다. 만약 분사무소 설치한다면 분사무소 설치 개수는 다 적용됩니다. 등록기준 프린터 3번 맨 위에 가만 별표 있습니다. 등록기준 적용 안 하고 책임자가 공인인개사 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 지역농협은 천만원 이상 설정하면 된다. 보정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죠. 지역농협만 천만원 이상이고 나머지 특수법인은 2억원 이상이에요. 나머지 특수법인은 특례가 없어요. 지역농협만 천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특례 예외가 없다고 예외 없으니까 일반 법인하고 똑같이 2억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내년부터는 바뀝니다마는 지금 올해는 그렇습니다. 올해 시험까지는 그래서 10번의 결론은 답 4번입니다. 특수법인도 확인설명해야 되고 확인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 인장등록 보정설정 이런거는 해야 되고 분사무소 개수 설치개수도 특수법인 그대로 적용하면 일반 법인하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나머지 등록기준 적용 안되고요. 책임자가 공인계사 이어야 한다는 규정 적용 안된다. 프린터 3번 맨 위에 까만 별표에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 예외 두개를 적어놨습니다. 10번에 답 4번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11번 이게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이 순서거든요. 지금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니언 자격치득이죠 자격치득 그 다음에 실무교육 사무소 확보 디겟 그 다음에 개설등록신청 기여 그 다음에 다 생략되고 보정설정 보정설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등록증 받고 업무개시 답은 5번이죠 5번 칠판에 적어놓은 거 이거 칠판에 그림 적어놓은 거 이거라고 순서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소속 공개사는 중개삼소를 두레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신청할 수 있다 소속 공개사는 개업이 안됩니다 자 그 우리 요약집 요약집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 20 요약집 22페이지 22페이지 위에서 여섯번째 줄 양가루 3번에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 가루안에 소속 공개사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등록신청할 수 없다 이 말은 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가루안에 소속 공개사는 제외한다 이 말은 소속 공개사는 등록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 인터넷에 질문 많이 올라와요 이거 법조문 그대로예요 가루안에 제가 적은 게 아니고 가루안에 소속 공개사 제외한다 이게 법조문 그대로 있는 그대로라고 이 표현이 이게 가루안에 걸 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왜 공인중개사나 법인 외에는 등록신청할 수 없다 그럼 결론은 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가루안에 소속 공개사는 제외한다 이 말은 소속 공개사는 등록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국어적으로 자꾸 따지더라고 저한테 이게 소속 공개사는 제외한다는 말이 소속 공개사는 등록신청할 수 있다는 말 아니냐 저한테 따지도 그건 법조문에 있는 거니까 제가 뭐 논리적으로 논리적 국어적으로 제가 국어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루안에 걸 빼고 생각해보세요 가루안에 걸 빼면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신청할 수 없다 그럼 결국 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가루안에 소속 공개사는 제외한다 이 말은 소속 공개사는 등록신청할 수 없다는 말이라고요 어쨌든 결론은 왜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이 그만두지도 않고 개업을 해버리면 그건 상도위에 어긋나잖아요 제가 이 학원 강의하면서 바로 이 밑에 층에 항청 밑에다가 학원 차려가지고 여러분 오라고 하고 이러면 상도위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 안된다고요 그만두고 하라는 이야기에요 그만두면 소속 공인중개사 아니죠 1번이 답입니다 1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등록신청서 서식상의 종별은 법인과 공인중개사만 기출문제질문입니다 두 개만 있습니다 즉 부칙개공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부칙개공은 이미 등록을 한 자 기득권만을 인정하는 거지 새로 등록할 수는 없죠 단 등록증에는 등록증서식에는 부칙개공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두 가지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세 가지라고요 부칙개공도 등록을 한 것으로 보니까 등록증은 있어요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세 가지다 3번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정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국민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암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국가의 포스트유 확인서 발급권한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여도 된다 우리 프린터 2번 프린터 2번에 2번에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이 뭐냐면 외국인인 경우 공정서류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 또는 아포스트유 확인서 이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를 입증하는 서류에요 이걸 제출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아포스트유 확인서를 제출해도 되고 또는 그 국가의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자기들이 4번 중공등은 되었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된다 맞습니다 원래는 건축물대장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사용성인 또는 사용검사 다 받았는데 건축물대장 만드는데 두달정도 걸린대요 그럼 건축물대장이 없다면 아직 건축물대장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사유도 제출해야 됩니다 23페이지 요약집 23페이지 23페이지 그 박스에 보면 박스에 등록신청서류 리얼에 보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된다 가로안에 중공검사 중공인과 사용성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이 기재되기 전에 건물도 포함이다 이 말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건축물대장이 기재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도 적어야 된다 그 바로 밑에 다만 건축물대장이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했을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사원의 자격증 공인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요약집 23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니언 등록간청은 공인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포함한 공인개사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한다 공인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 하고 돼있죠 우리 프린트 51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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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1,2,3번 1번 등록신청 2번 분사무소 설치신고 3번 소속공인개사 고용신고 동그라미 1번부터 3번 자격증 미제출이라고 맨 위에 1번에 돼있죠 제가 등록을 해보니까 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하니까요 전산에 제가 자격증 두 번 땄는데 두 번 딴게 다 나타나더라구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출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전산에 나타난다 이렇게 안되있고 조금 전에처럼 법조문에는 시도이사에게 자격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어요 요청하는 방법은 사실상 전산에 다 나타나요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는게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자격증 사본 제출할 필요 없다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전산화됐냐면 옛날에는 3번에서 위조된 자격증 가지고 등록해가지고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아버지가 딸 두 명에게 한 명에게 2000만원 주고 두 번째 살 때는 900만원 깎아달라 해서 900만원 주고 팔았더라고요 위조해가지고 위조된 거 가지고 등록해가지고 중개업 잘하고 있다가 나중에 적발됐어요 중개업하다가 싸움하고 손님하고 싸우다가 그래서 이제는 못 믿겠다는 이야기 자격증 가져오지 말라는 이야기 등록관청에서 직접 확인하겠다는 이야기 자격증 진위 여부를 땄는지 안 땄는지 그래서 제출할 필요 없어요 결론은 51번 프린터 1, 2, 3번 자격증 미제출이라고 돼 있어요 전산화돼 있어 다 확인 가능하다 14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41페이지 17번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뭐 이걸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이거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사유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우리 요약집 22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기역 니은 요약집 22페이지 요약집 22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이 네가지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예요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왜 상식적으로 읽어보면 자격증도 따지도 않고 등록신청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기준 미달 그 다음에 그 밖에 이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그대로 지금 요약집 기역 니은 디귿 이 우리 41페이지 문제 17번에 그대로 있죠 1번부터 4번 4번 5번입니다 5번 5번을 보세요 이게 보정설정은 언제 해요 보정설정은 이때 나중에 한다고 등록신 보정설정 안 했다고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등록하고 나서 보정설정 한다 이 말이에요 미리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프린트 56번에 1번 2번 3번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56번에 1번에 보면 보정설정을 미리 못하고 등록후 등록증 교부전 또는 등록후 업무개시전에 보정설정을 한다고요 56번에 1번에 있습니까 근데 56번에 2번 3번 분사무소 설치신고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의 경우 미리 보정설정을 해야 됩니다 17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 20번입니다 20번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 5번인데요 우리 프린트 25번에 보면 프린트 25번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게 6가지가 있습니다 프린트 25번 등록증 교부 가로하고 재교부 X라고 되어있죠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는 통보 안한다고요 그래서 20번에 답 5번입니다 5번 5번 처음에 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통보하는데 재교부는 통보 안한다고요 지금 통보하라고 하는 것은 협회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결국 관리하게 정부에서 지금 개혁공개사 숫자가 지금 11만 명 12만 명 이 정도 된다고 지금 통계를 발표하는 것은 어떻게 알겠어요 협회에 통보해가지고 협회의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 수 있겠죠 그런 거 개혁공개사 몇 명인지 휴업을 몇 명 했는지 폐업 몇 명 했는지 이런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보하는데 재교부는 처음에 교부했는데 분실해가 재교부한 거 이거는 어차피 개혁공개사 통계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이니까 별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 등록증 재교부 분실해가 재교부한 거까지 통보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등록증을 교부했으면 개혁공개사 몇 명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통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린터 25번에 1번부터 6번까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른 학원에 보니까 이걸 1번부터 56번까지 노트에 그냥 한 페이지에 하나씩 다 잡힐로 적었더라고요 그러면 고통받는 만큼 기억이 오래가요 그렇게 적기 힘들면 한번 읽어라도 보셔야 돼요 이렇게 했나 관련된 문제 나오면 그 파트를 한번 읽어라도 꼭 보셔야 돼요 공인융계사법을 80점 이상 고득점해야 2차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2차만 보시는 분이 2만 8천명이에요 그중에서 무조건 최하 40%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통계를 보면 그럼 2차 감옥 중에서 한 감옥을 어렵게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감옥이 될지는 몰라요 아직 예를 들면 작년에는 공법 같은 게 쉬웠어요 그런데 만약에 공법을 어렵게 내버리면 불합격자가 엄청 많아지겠죠 공법은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렵게 내버리면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공인계사법은 아무리 어렵게 내도 80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감옥을 정해야 된다고 오히려 2차 감옥 중에서는 공인계사법을 고득점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감옥은 고득점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다른 감옥은 최소한 목표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은 또 공법을 40점 목표로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표를 40점 하면 40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한 70점은 목표로 해야 그나마 한 50점 이상은 받아요 목표보다는 한 20점 높게 잡아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공인계사법 100점 해봐야 100점 안 나옵니다 이거는 저도 못 푸는 문제 한두 문제는 나와요 싸이 돼 있는 거 옛날에 100점이 전국에 400명 나와가지고 출제에는 다 잘렸어요 문제 100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틀리라고 낸 문제가 꼭 한 문제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0점 받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80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리 쉽게 낸다 해도 100점 나와버리면 2차 합격자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20번에 답 5번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25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 우리 요약집은 어디에 있냐면 무등록 중개업 27페이지 27페이지에 있습니다 27페이지 박스에 보면 왼쪽에 있는 게 등록 효력 소멸입니다 개인 사망 법인 해산 개인 사망이지 법인의 대표이사 대표이사 사망했다고 등록 효력이 상실되는 거 아니죠 대표이사 교체하면 되잖아요 삼성그룹의 이근희 회장이 사망하셨다고 그 회사가 없어지는 거 아니죠 교체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된다고요 마찬가지 시험에 그렇게도 나와요 개인 사망인데 대표이사 사망했다고 등록 효력 소멸되는 거 아니다 법인의 해산 등록 취소 폐업 신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무등록 중개업이 있는데 이렇게 등록 효력 소멸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 후발적 무등록이죠 그 다음에 기억해 보니까 원초적 무등록 아예 전부터 자격증 따고 등록도 안 하고 하는 게 태생적 무등록 원초적 무등록이 있습니다 이 무등록 중개업자의 아까 중개 행위의 효력은 유효하고 다만 무등록 중개업자 처벌받고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43페이지 문제풀이 21번 21번 답 2번 아까 대표자 사망했다고 해서 등록 효력 소멸되는 거 아니라고 했죠 효력 상실되는 거 아닙니다 답 2번이고요 그 다음에 22번 22번은 답이 5번인데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업도 형법상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해당 안 합니다 시험에 지금 좀 낯선 지문이죠 시험에는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5번 22번에 5번 이게 뭐냐면 동업을 했어요 동업 같이 학원에 다닌 사람끼리 연세 드신 분이 돈 대고 젊은 분이 합격해가지고 같이 동업을 했어요 젊은 분이 자격증 걸고 자격증 걸고 한다고 하죠 보통 하면서 어디 나가려고 하니까 나이 많은 분이 내부적으로는 사장이라고 불렀어요 사장님이 도장 나눠고 가라 어디 가는데 이러면서 이랬어요 그래서 도장 나눠고 가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없을 때 계약서 쓰겠다는 이야기죠 계약서 도장 짓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젊은 분이 열받아가지고 사장한테 말도 안하고 그냥 폐업해버렸어요 자격증은 스캔 떠가지고 복사해가지고 걸어놨다가 칼라로 아예 자격증 그대로 걸려있는 상태에서 폐업신고해버렸어요 폐업신고하고 등록관청에 민원 넣었어요 무등록중개업자 중개업하고 있으니까 처벌해달라고 민원 넣었다고요 당연히 중개업하다 적발돼가지고 무등록중개업자로 처벌받았다고요 돈 된 사장이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왜 말도 안하고 자격증 빼가지고 뺀 줄도 몰랐다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고요 자격증 걸었던 사람을 근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왜 기책사유가 도장 나눠고 가라고 한 말 그것 때문에 도장 나눠고 가라는 거는 없을 때 도장 찍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책사유가 돈 된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그냥 자격증 말 안하고 빼버려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5번 지문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격증 걸고 하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뭐 제 생각에는 그냥 하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빼버리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안 하면 어디 취직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기회가 없으니까 해가지고 직접 계약서 쓰고 확인설명서 쓰고 작성하고 도장 찍고 하면 상관없어요 자격증 있는 사람이 불법은 아니라고요 자격증 걸고 해도 단 완전히 빌려주고 사무소 나가지도 않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이야기를 했고 2번은 2번은 입금가 10억 10억만 입금시키고 주고 더 받는 건 다 먹어도 좋다 이런 약속만 했다고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형법에는 살인죄는 살인미수도 처벌받죠 살인미수도 처벌받는데 공인중개사법은 미수범을 처벌하지는 않기 때문에 약속 요구만 했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무등록중격자로 처벌받지 않는다 는 이야기입니다 답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3번 23번 보겠습니다 무등록중개업자 틀린 것 1번 무등록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진행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무등록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무등록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는다 무등록중개업자는 처벌받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어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을 하여 중개사무소을 운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진짜 동업만 했다면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는 것만으로도 양도되어 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단지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했으면 지금 니어는 약간 애매한데 표현이 주도적으로 운영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도적으로 자의증 없는 사람이 운영을 했으면 즉 계약서도 직접 적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처벌받습니다 계약서만 아까 자의증 있는 사람이 계약서 적고 하면 문제없다고 했죠 주도적으로 운영 여기에 아마 계약서 작성까지도 자의증 없는 사람이 했으면 그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양수 대여받은 거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업을 했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겠죠 3년 이하의 진행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니어는 맞고 디귿 자격 없는 자가 우연히 단 한 번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우연히 단 한 번 무자격자로 하더라도 업으로 직업으로 한 게 아니라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고 했죠 무효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요약집은 26페이지 26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요 26페이지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을 하게 되면 개업공개사는 절대적 취소 우리 프린터는 이거 53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53번 표 밑에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하고 똑같은 게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요거는 개업공개사는 임시중개시설물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이중 등록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까지는 1년 이하의 저녁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경과할 수 있습니다 이중지급 이중지급이라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겸업 겸업이 이중지급이죠 이중계약서라고도 시험에 안 나오고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거짓계약서 그것도 내놔 이중계약서는 똑같은 말이죠 이중계약서라고 시험에 안 나올 수 있어요 이중지급 겸업을 하게 되면 개인은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다 아까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변호사도 해도 되고 중개업도 해도 된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제 14조에 규정된 6가지 외의 업무를 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법인은 6가지밖에 못합니다 이게 이중이라는 말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프린트는 53번 표 밑에 있습니다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26번 45페이지 26번 이중소속 등록증 양도대역 와 관련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소속 공개사는 그 소속 개업 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다른 데 가서 이중소속은 안 되지만 자기 회사에 임원될 수 있잖아요 임원 3분의 1 이상이 공개사 이어야 하니까 소속 공개사 될 수 있는 거죠 자격증 따가지고 임원되면 그게 소속 공개사고 자격증 없이 임원되면 중개보조원입니다 상무이사 전무이사 될 수 있습니다 자기 회사 다른 데 가서 하면 이중소속이라서 안 되죠 2번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중소속 이게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맞고요 3번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호사용 성명사용이 양도되어하고 똑같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안됩니다 일시적으로 또는 허가받아서 또는 무상으로 공짜로 빌려주는 것은 된다 절대 안됩니다 공짜로 하는 것도 안됩니다 4번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물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상호사용 성명사용이 양도되어하고 똑같습니다 주어가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건 자격증 양도되어고요 개혁공개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등록증 양도되어입니다 상호 성명사용이 5번 개혁공개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등록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양도되어 하면 우리 프린터 22번 22번에 22번에 양도대여가 몇 번에 있어요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5번 6번에 있죠 22번에 5번 6번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은 자 마찬가지예요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둘 다 포함돼요 그냥 양도대여라고만 적어놨는데 양도대여한 자 양수대여받은 자 똑같다고요 법을 공부 안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누가 나쁘다 생각해요 빌려준 사람이 나쁘다 생각하더라고 돈 받고 빌려주니까 돈 준 사람은 뭐 당연히 돈 줬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아요 우리 형법에서도 살인교사죄나 살인죄나 똑같다고요 법정형은 죽여달라고요 요청한 사람이나 죽인 사람이나 똑같아요 법정형은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판사라면 선고형은 실제 선고하는 것은 죽이달라고 한 사람 돈 받고 죽인 사람 누구를 더 무겁게 처벌하겠어요 선고형은 죽인 사람을 보통 좀 더 무겁게 선고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법정형은 똑같아요 근데 선고형 판사가 선고하는 것은 통상 돈 받고 죽이는 사람을 좀 더 무겁게 벌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26번의 답 5번입니다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46페이지 결격사유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